후니강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니강TV의 후니강 토마스 맥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I NEED YOU 댄스 프랙티스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다들 누워있습니다. 많이 지쳤나봐요. 가고 있는 분도 보입니다. BTS I NEED YOU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사람이네. 사람이네. 머리가 너무 멋있어. 바람 위에 있었다니 정말 있었네. 멋있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맞추려고 표시가 있네. 고을 아니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바지 같아. 제기팬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목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특별히 해. 절소. 태국 모습. 너무 이쁘다. 동시에 속이 너무 이쁘다. 뭐야? 이거야. 꽃 스피드 같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3배속 아니야? 3배속. 진짜 잘춘다. 파일리즈 잘춘다. 살아있나 봐. 이 정도면 우리가 연습을 해. 역대급이야. 연습이 불가하다. 역대급이야. 맥씨는 불타오르네 이후로 역대급 댄스 무대가 아니었어. 맥씨가 정말 반했어. 정말 반했어. 이런 모습이야? 처음이야. 약간 그래픽인 줄 알았어. CG처럼. 순간적으로 꽃이 피는 거 보셨어? 네.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2배속인 줄 알았어. 대단해. 뮤직비디오랑 무대 영상도 궁금해. 다음에 꼭 보도록 하자. 브라이브 몰입. 인생이 특수적이죠 이게 하나한테 이뤄던데